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뜯어야지 제대로 딱 나뭇가지를 먼저 딱 잡아 그런 다음에 뜯어야지 옳지 어 어 아이 근데 거기서 그 중에서 이쁜거 골라 아이고 나무를 잡지 말고 가지를 잡아야지 아이고 그래 그 중에서 모양 이쁜거 해 그 뒤에 있잖아 그 뒤에 나뭇가지도 있는데 왜 그것만 하려고 그래 뭐 어떤거 저 쪼그만거 요거 응 자 됐어? 응 Did you know butterfly's moss and mouse fish also have scale? 어 mouse scale? 응 어 butterfly도 있어 있기는 근데 가루지 뭐 어떻게 보면은 다 아이고 초록색이가 이쁘다 조심해 어이 뒤로 떨어져 개미 많아 그거 만지마 아 신발 벗으면 개미가 꽉 깨물지 아니 뭐가 틀어도 있어 아 그러면 벗어서 틀어줄게 잘 돼 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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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이고 아 아이고 아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돼 자 아이고 자 자 한번 더 털어야지 아이고 너네 왜 또 거리가서 맞는다고 뒤로 떨어지면 어쩌려고 아이고 할머니 옆으로만 계속 와 거기 있어 그냥 왜 잘못하면 떨어져 할머니도 잘못하면 떨어진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자꾸 이쪽으로 와 여기 여기 저기니까 저쪽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 여기 나와 아우 저 나무 잎팔 이쁘다 가자 놀이터 가자 이거 끄고 하혈이 이거 끄 아람아 니가 끄 하혈이가 끄 소리가 안 나지